안녕하세요 동화가 있는 색종이였기 안내선 입니다 자 오늘은 동화종이저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2016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계속 서점에서 팔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교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4권 4권의 책으로 되어 있구요 각 권에는 또다시 다섯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첫번째에는 보면은 피노키오, 꽃강과 호랑이, 도깨비 벽망이, 알라딘과 요술램프, 아기돼지 3명제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 책에 보면은 요거는 4편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일리스, 무지개 물고기, 개미와 백장이, 장아시는 고양이, 피터팬이 들어있구요 자 요 책은 3권인데요 견우와 직녀 여기 보시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, 용으로 낙한 토끼와 흰절바그레테, 석녀파리 소녀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책에는요 은혜가픈생지, 구두쟁이와 요정, 여우와 두루미, 시골지와 서울지, 피리부는사나이 자 이렇게 각각 다섯가지 이야기가 되었죠 그러면 5사 20, 20가지 이야기죠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요새 다시 방학특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3권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구요 자 이 책을 요렇게 비닐을 벗기면 이 안에 짜자잔 자 요렇게요 책 뒷면에 자 요렇게 각각 종이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자 요 안에는 짜잔 아까 다섯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랬죠 다섯가지 이야기가 각각 비닐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요기 보시면 제목 있으시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들어가는 색종이들이 사이즈와 그 재료 색깔이 각각 정리되어 있어서 하시기 편하답니다 그 중에 자책 안에 이렇게 다섯가지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자 첫번째 견우증녀가 있어요 그래서 견우증녀를 자 여기 견우팔 뭐 이렇게 써있으면 이건 견우증녀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짜자잔 이렇게 주인공을 접는거에요 나머지는 다시 비닐 안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좋아요 짜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겼더니 아 요렇게 주인공이 나와있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어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두번째 넘기면 견우증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자 동화를 한번 구현동화식으로 저는 첫시간에 읽어주었어요 첫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구요 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색칠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 두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주인공을 색종이로 접어보는거에요 그 안에 제가 한가지 장면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을 가지고 자 구성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볼까요 자 까짜 까마귀 등을 밟고 만나는 견우와 직렬 모습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얼굴이 되어있어요 그럼 얼굴 색종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요렇게 근데 왜 까만색 빨간색이냐구요 이거는 색종이가 아니고 저희가 색재로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붙여서 작업을 하면 된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한장이 더 들어있는 이유가 어 요거는 어 자 직렬의 치마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자 저걸이 저걸이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바지네요 바지는 두짝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팔일 것 같고 요거 저걸이 저걸이 팔 그리고 요거는 짜잔 손이겠죠 그 다음 이거는 견우와 직렬인데 견우 직렬은 긴 머리니까 뒷머리가 있구요 요건 버선이구요 요거는 각각의 자 자 옷걸이 비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접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접는 애 짜잔 요렇게 넣어놓고 자 속에 쓰니까 넣어둘게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접는거 하나 접으면 되구요 요게 버선이라고 되어있어요 요거는 자자 맨 뒤에 보시면 자 맨 뒤에 보시면 스티커로 되어있거든요 스티커에 요기 자 벗은 부분이 있어요 벗은 부분에 요걸 올리지 않고 요거를 자 꺼내서 짜자잔 스티커를 띄어서 이따가 붙여서 완성은 된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른 이야기도 다섯가지에 대한 스티커는 요기 다 있답니다 짜잔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짠 자 실제로 아이들과 제가 수업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색종이로 접는거에요 짜잔 자 이거 보면 종이 들어있다 그랬죠 짜자잔 요렇게 자 색칠도 하고 자 아이들이 색칠하고 있어요 짜잔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색칠하죠 짜잔 두번째 시간에는 직접 종이를 찾는다니다 자 요렇게요 짜잔 자 그래서 풀로 붙여서 아 주인공이죠 자 완성 여러분 열심히 자 다른 내용도 요렇게 들어있답니다 짜잔 예쁘게 만드세요 덕분에 자 ir